광고에만 나오는 그 게임보험지 한국어 당연히 없겠지 빈풀 아 꺼 페이지 왜 이렇게 많아 50까지 다해도 아이큐 45야 스틱맨 팁 아이큐 플러스 1 지능 상승 아 별 깎임 별 먹을 생각은 안해야겠다 키보드로도 할 수 있네 게임 모델갑게 심하네 개척 정신 개척 개척 5 뱅 개척 더블킬 뉴프터 8 언락 위뉴얼 멋지기 아이큐 아니 강아지 왜 때려 헌터야 아씨 아니 이게 별 두개야 이럴거면 그냥 일시정지하고 풀면 되는거 아냐 진짜 순식간에 해야 별 3개 주네 저 게이지 완전 0.5초 차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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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자 아 이제 알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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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프트잇 류프트잇 어려운 류프트잇 어? 피지컬 더블킬 어묵 류프 мар워 넌 없야도 되나? 어! 안 되는데! 무빙 고수 아이! 어! 되네 발가락 찌었어, 사당 발가락이 너무 아파 하 씨 딩맨 팁 아, 리스타 아, 리스타로 깔아 뭉길 수도 있나? 아, 리스타로 깔아 어? 쟤 오케 잡음? 아 아 이거 열어서 유도하는 건가? 왜 이렇게 느꼈어? by 대장전중 아이큐가 탄락하고 있어 아이큐20이야 게임 이름이 엄청 길어서 모르겠어요 이해해보시기 아 보물 먹어야되서 그렇구나 그동안 보물 없어서 헷갈렸네 정강이의 폭탄을 맞고 자당 정강이의 폭탄을 맞고 자당 헌터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좋았어 아이큐 23 왼쪽거를 먼저 잡아야겠네 왼쪽거를 먼저 잡아야겠네 아니 이걸로 어떻게 계산하나 빛을댕 빛을댕 뭐지 뭐지 빛 빛을댕 뭐지? 그냥 이거 이렇게 하면 안되는구나 음... 뭐지? 으으음... 오, 스플렘으로 잡은 물리엔진 이거 은근히 어렵네 음 낙뱀은 없네 다른 스테이지에 보소 그 게임 너의 아이큐에 따라 연락되었다 그 꼴받는 파란머리 나오니깐 886 여기서 나누기 싸움 해야되나?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건물이 묻어서도 열심히 춤추고 있네 그 그 그 그 그 그 죽을 때까지 춤추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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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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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생 조카가 하면 되겠네 그래서 마이너스 씹 먹으면 죽음? 뭐 죽기야 죽겠지 ㅎㅎ 으어어어어어어어어 오오오오 seven, six five 七, siete down 목약 안전해두고 자 더더비죽 난 이거 스테이지도 AI 돌려서 만들었나? 채도 춤추고있다 네네들 춤좀 출줄하네 춤 개잘춤 오우 춤좀 춰본 녀석인가? 출본 녀석 오우우우우우우 오우우ㄴ 네네네 해ş 기능 쌍슨 파킹 롯 파킹 롯 파킹 롯 파킹 롯 파킹 롯 어니? 아! 저건 왜 박음? 이거 취소한대나? 그냥... 오라박으면 되는구나 자 다 부서진다 공험사 멸망 주차 쓰레기가 진단다 이 식들 이건... 실수해도 되니까 이지하네 아이 뭐야 이거 쟤 뭐... 뭐 돌아다니는데? 쟤들 치면 안되는건가? 아 모르는건가 이건 사람이라고 한다 바로 치면 안되지 우리 세계에서는 상식이다 다음에 어디 빼앗아야되지? 다 막혀있는데 왼쪽 퍼런거 아니 쟤네들은 왜 주차장 옆에서 어슬렁거려 짜증나게 중앙에 빨간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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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냥 막 골아박아서 퍼즐같은 느낌이 아니긴 해 사실 이 게임에 그런걸 기대하진 않았기 때문에 별 상관은 없다 어차피 똥겜일거라고 예상했죠 유저가 원한 것 개발자가 만든 것 일치함 똥겜을 원한 유저에게 똥겜을 준 버튼 elim 아 아 도핫 아 아 으 은 으 으 으 얘네들은 차 빠지는 데서 왜 저러고 있어? 한 번 깨고 나서 다시 해서 쳐봄 일단 이건 깨고 뭐지? 저도 상관없는건가? 페일 캐시런 스킵총 아 스킵되네 우린 부자가 될거야 다하니? 이럴수가 집을 사다니 아 이렇게 가는거구만 아씨 이거 어렵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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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 타워 디펜스 같은 게임은 없나 왠지 그거가 높을 것 같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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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마또 캣어 뭐야 이거 어니? 공중에서도 쓸 수 있는 건가? 랩 랩 랩 랩 랩 랩 랩 리치 어어 결혼 못한? 이걸 결혼하네 쟤 힐 신고있는데 이제? 영별은 뭐야 한개는 줘야지 컬러랩 이건 망고로 본적 없는거 같은데 유튜브 프리미엄을 너무 열심히 썼군 광고가지 같아서 유튜브 프리미엄 끄지 맨날 성공하는 광고 이거 얼마나 빨리 해야되 시간 엄청 빨리 달래 쟤 힐 쟤 힐 쟤 힐 쟤 힐 쟤 힐 쟤 힐 쟤 힐 쟤 힐 쟤 힐 쟤 힐 쟤 힐 쟤 힐 쟤 힐 쟤 힐 쟤 힐 쟤 힐 쟤 힐 쟤 힐 쟤 힐 쟤 힐 쟤 힐 쟤 힐 쟤 힐 쟤 힐 힐 옥성플라스크 옥성플라스크 망 얄고 어렵다잉 스테이지 올라가니까 어려워지긴 하네 용기 공기 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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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은근히 갓겜인걸? 노란색이랑 마젠타를 빼야되나? 아! 와, 야바다로도 으 그리고 살 한 번이나 와가지고 숫자도 오픈에 눌러서 죽는 애가 될 것 같음 에베 이건 오히려 킹우 회수 더 적지 않나? 그리고 클럽을 잘 어울릴 수 없을 것 같음 한글자막 by 한효정 지금까지 해본 것 중에는 이게 제일 낫네 삼별 굳이 삼별을 해야겠다면 리트해야 될 듯 리트해야 될 듯 리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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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 그냥 스테이지. 대충 반복 돌려서 만든 것 같은데. 개발자들도 이런 게임에 시간 많이 쓰고 싶지 않았던 게 아닐까? 보증임. 보증임. 뭐야? 다 했어? 구글 앱 주입. 근데 재밌었고요. 가스 업데이트. 부대의 미션. 우onya의 비중. 그대의 비중. Rain에서 셔서 먹으러. 팀맨 챔피언슛 팀맨 챔피언슛 팀맨 챔피언슛 팀맨 챔피언슛 미션 팀플 250배 팀플 500배 미니게임 클리어 키움 근데 재미있었구요 매저딱 깨마러 가야지 딱 맞으면 짐 지네 깡 깡 나두기 200만은 깡 깡 깡 깡 깡 깡 깡 깡 깡 크로세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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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거 먼저 잡았어야 했나? 일하면 지나? 아까 해보니까 막 일 차이 나고 그러더만 트레이브 크로세싱 샥 진거같은데? 다시 해야되는거같은데? 아이큐 하락 하락 되긴 되네 네 재밌었구요 아이고 아이고 진짜 똥게임이네 아 근데 똥게임인거 알고 봤죠 고증이죠 네 재밌었구요 네 재밌었구요